네 안녕하세요. 44웨터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OWS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 주시샵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웹패킹을 공부를 할 때 취약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하게 돼요. 원래 웹패킹을 할 때, 모바일 웹킹을 할 때, IoT 그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취약한 환경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전에는 강의를 할 때 BWAB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VWA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 이 지시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웹 어플리케이션은 모감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 기터브에 들어가시면은 설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의 그런 설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요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좀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다면은 이제 소스 기터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노드.js 이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저희가 이제 주시샵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는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 버전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을 맥OS 같은 리눅스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좀 많이 이런 설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후에는 이제 쿠버네테스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면은 쉽게 여러분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포할 때도 파그렌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치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우고 있다. 나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웹패킹을 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 이제 구축하는 방법들이고요. 물론 이제 특정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취약점 분석들을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면서 하나하나 항목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 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설치 과정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가이드에서 나온 대로 우선은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같이 도커 컨테이너를 좀 설치하라고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우분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성능이 조금 이제 크지 않다. 예를 들면 노트북 성능이 많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이제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커 환경들을 구축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가이드에 나와있던 대로 그 수도를 이용을 해서 도커런 그 다음에 절제적으로 이 가상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없으면은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3,000포트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전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커부터 엔진을 설치를 해주시는 이 환경들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 관련된 이미지들을 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000포트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가 다 돼서 서버가 리스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탭을 하나 여시고요. 수도 도커 PS 명령을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커러스트 그 다음에 3,000포트 3,000포트로 아까 했었죠. 3,000포트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AWS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쇼핑몰처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 쪽에 들어가서 결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환경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로그인 정보를 누르면은 뭐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좋죠. 그 다음에 구글로 로그인하는 것들도 지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언어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가 설치가 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보여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프론트하고 이제 백엔드 쪽 여러분들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업 같은 경우는 요즘 앵글러 프로그래머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굵은 표시로 저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린 것인데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최근에 이슈되는 것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론트나 백엔드를 이용해 가지고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드.js 서버 환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SQLite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SQLite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딥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ESTful API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백엔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이제 API 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노드.j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 쪽하고 통신 중간에 이제 백엔드 쪽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BWS 같은 경우나 이제 오픈 도구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 같은 경우는 PHP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서를 보시면은 뭐 JSP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실무에서 가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바나 JSP 환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모바일 형태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반응형 디자인을 이용해 가지고 됐다는 것은 이제 모바일 환경까지 같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면들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것들이 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환경이나 그런 것 되면서 요러한 그런 프론트나 이제 백엔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런 환경에서 또 어떻게 한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과정들을 배우시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소 2.0 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보안 이슈들 체크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독을 할 때 각각의 취약점 한몫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몇백 개의 취약점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에 또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